오늘은 조금 창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비운동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FM 유튜브 자매의 독서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던 여자는 비연의 비성수 비혼 비출산을 하는 운동을 사비운동이라 소개했으며 정말 놀랍게도 한국식 FM 리즘인 사비운동은 해외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틱톡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비운동은 현시점 외국에서는 꽤나 핫한 주제가 되었고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이 영상 끝나고 사비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그거하게 생긴 여자들이 줄창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사실에 대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 겪어보면 저런 운동하는 게 과장이라는 말 못할 거다. 김치식 FM은 인류문화사에서 가장 앞서는 문화야 가보자고 한국 오면 숨 쉬듯 사비운동 가능하다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비운동을 한다고 지랄연병하는 여자들 대부분은 다들 연애하고 싶어 미치는 여자들이고 방금 보여드린 사비운동에 찬성하는 여성들과 동일한 사이트에서는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게시판이 존재하며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길래 말 걸었는데 그런 거 없다는데 평소랑 다르다. 뭐 해보고 싶어 다정하니까 기대하게 된다. 널 기다리는 내 자신 너무 열받아 같은 식으로 한 여성은 짝사랑하는 남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여성시대에 적어놓고 있죠. 어라라 이거 사비운동은 커녕 한국 남성 풀매수 운동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짝사랑 잊고 싶은 게시판. 너무 보고 싶고 3월 달 안에는 내 생각이 나도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걔는 나를 안 좋아하는데 왜 나는 더 좋아지지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 여친이랑 깨지게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 솜털렷이라는 한 녀은 이렇게나 남성을 좋아하지만 한남이랑 타이타닉 탔으면 이랬을 것 같아. 여시야 바통터치 하자 나 너무 추워 이제 너가 내려와 라는 말 했을 것 같다면서 남성을 비하하던 여성이었죠. 어째선지 몰라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아가리로는 비혼 비연의 비성수 비출산을 해야 한다고 연병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한국 남성이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짝사랑하는 여성들이었죠. 난 용기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말 걸어라 제발 일하면서 남자와 사귀고 싶어 물이 질질 흐르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니엘 애니 조인성 강동원 이런 사람들 빨리 빨리 결혼하고 애 낳아라. 존나 유전자도 구린못도 아닌 한남들만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 라는 말을 하는 남성 여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서는 김치식 FM인 사비운동이 그렇게 열풍이지만 정작 한국 여자들은 아가리로만 비연애를 주장하고 몸은 아주 안달이 잔뜩 나버려서 남성을 짝사랑하고 있는 재밌는 모습. 그렇게나 한국 남성을 욕하고 증오했던 갓건배라는 유튜버도 전문직 의사 앞에서는 다리가 시원하게 벌어지는 모습. 한국 여성들의 사비운동을 외치는 모습은 딱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빨 때문에 FM을 외쳐도 남자들이 설거지해주려고 드릉드릉거렸는데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고 나니 이제 설거지해준다는 남자도 없고 여자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배 커버허버 소비하며 돈 한 푼 모은 거 없는데 이러다가 설거지 결혼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비혼 비연애를 목 놓아 외치면서 남자들이 먼저 대가리 받고 사과 안 하면 우리가 결혼 안 해줄 거다 라고 기를 쓰고 아각소리를 외치며 자신들의 늙어버린 몸값을 올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결혼 안 해주고 연애 안 해주고 성수 안 해주고 애 안 낳아주면 남자들이 빌빌기면서 설거지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김치식 설거지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비싼 값에 늙은 여자와 결혼할 바에 쌍값에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국제 결혼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한국식 사비운동의 결말은 아가리로만 하는 게 팩트이고 실상 그녀들의 진심은 제발 자신을 결혼해줄 남자를 찾고 있다는 진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제 영상에 반박하고 싶은 아주머니들 댓글 환영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영상이 시원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이 시원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